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홍합이 어떻게 바다에서 병원으로 가는지 홍합이 무슨 병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생물 모방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식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애들이 이렇게 상처를 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상처가 나면 빨리 상처를 봉합을 해야겠죠 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개된 분들을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실을 이용해가지고 꼬매는 물리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값도 싸고 효과적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바깥인 경우에는 흉터가 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조직을 관통하기 때문에 흉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도 우리 피부 밖은 흉터만 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몸 안에 사용할 때 잘못하면 우리 몸 안은 굉장히 연한 조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꼬매기도 쉽지 않고요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수술을 잘못하다가 찢어지면 구멍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천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중에 장액이나 장인 같은 게 구멍이 나오면 장액이 빠져나와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가수 중에서도 폐혈증으로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봉합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미래시대에는 수술하고 나서 봉합사 없이 이렇게 접착제로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시대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에 사용하는 접착제 중에서 이런 시아노 아클리트라고 우리가 순간접착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성분인데 그것보다는 독성을 많이 줄인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독성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몸 밖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무리 몸 밖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봉합사를 대체하지는 않고요 자그만한 상처 같은 것들을 이제 보각하는 이 피부 접착제 정도로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이 피브린이라는 혈청에 있는 혈액을 응고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사실은 접착제는 아니고요 혈액을 응고하기 때문에 지혈 제품입니다 지혈제 제품인데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무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접착을 할 수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체액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온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접착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접착제가 현재 없기 때문에 봉합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바로 접니다 제 별명이 홍합박사인데요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이 홍합입니다 홍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아주 안 좋은 환경 물속에서 접착을 하면서도 파도나 부력에 견디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생명체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달라붙는데 그 달라붙는 데 접착제를 만들어내서 둘 수 있습니다 이 홍합이 만들어내는 이 실 끝에 접착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실에 있는 이 접착제 하나로 한 10kg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족사에 족사가 한 20개만 있다 하면 200kg의 접착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이 홍합 하나를 제대로 뜯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홍합을 수확할 때는 이렇게 긁어서 수확을 하게 되죠 이 홍합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접착화학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케미스트리를 보통은 말씀 안 드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케미스트리 강연이기 때문에 또 많은 성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화학을 보여드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폴리머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홍합과가 만들어내는 이 접착 단백질처럼 이 구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은요 몇 가지 아미노산만을 주로 사용합니다 굉장히 편협된 그런 형태의 단백질인데 이 타이로신이 거의 한 20%에서 30% 전체에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타이로신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렇게 OH가 하나 더 붙어있는 이 도파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파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표면 접착이라든가 자기네 분자들끼리 결합을 하는 이 가교를 일으켜 가지고 표면과 그 다음에 이 가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접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케미스트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활용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홍합을 단백질을 많이 획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연에서 추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에서 추출하려면 한 1g을 얻어내는데 한 1만 마리 홍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홍합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해야지 1g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 상용화된 것은 한 g당 7만 5천불 정도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로 시약용으로만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만들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홍합의 접착을 모방하는 이런 홍합 모사 접착제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합이 도파라는 아미노산을 이용하는데 아미노산을 직접 이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 도파와 앞에 형태가 비슷한 유사체인 이 도파민이라는 케미컬을 다른 고분자 물질 예를 들어서 키토산이나 피지나 아니면 합성고분자에 붙여서 화학자로 붙여서 그것을 결합시킨 합성물 접착제를 사람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처럼 이제 단백질 자체를 대량으로 확보를 통해가지고 단백질 자체를 활용하라는 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팀은 굉장히 많고요 전 세계에 단백질 자체를 이용한 팀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아까 우리 박태현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는 홍합이 만들어진 접착 단백질 유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설계를 통해가지고 미생물에 넣고 그 미생물을 1리터 키우면 접착 단백질을 한 1g 정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홍합 1만 마리가 미생물 1리터 배양을 통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대량으로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면 다양한 제형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을 키워가지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밀가루를 빠잖아요 이것이 이제 밀가루고요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직접 먹지 않고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국수를 만들잖아요 다양한 제형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런 제형을 통해가지고 실제 우리 몸 안에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연구가 한 20년 정도 돼가는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다양한 형태의 접착제로 실제적인 접착제로 기술 사업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빛을 통해가지고 빨리 가교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빛을 조여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비슷하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절개를 하고 나서 보통은 봉합사로 꾸매지만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주는 거죠 아까 영화에서는 그것들이 바로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빛을 조여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얘네들이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단백질 접착제는 굉장히 물렁물렁한 굉장히 말랑말랑한 형태의 접착이 되기 때문에 거의 흉터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접착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저희가 봉합사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피부 접착제가 가능하겠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요 빠른 시간 내에 봉합이 돼서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술실에서 봉합사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상처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절개를 했을 때 보통의 아까 말처럼 이런 화학 접착제들은 밖에서만 붙여야 되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커다란 절개 부분이란 상처를 이렇게 몸 안에다가 실제 접착제를 실제적으로 주사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빛을 통해가지고 빨리 봉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은 자연재생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재생이 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재생이 일어나면서 흉터 없이 깨끗하게 봉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물속에서 접착할 수 있는 그런 수중접착제 제형입니다 접착 단백질이라는 것은 물에 원래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물에 녹으면 바로 와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가지고 다른 이런 어떤 갯지렁이라는 생명체의 모방을 통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물속에서 와해되지 않는 그런 수중접착제 제형을 만들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뼈가루들이 뼈가루를 우리가 뭉쳐서 접합할 수 있는 이 뼈 접착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 아직까지는 이 뼈를 접착할 수 있는 접착제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뼈를 접합하면요 접합 안 한 뼈가루인 경우에 막 뼈가루들이 도망가면서 뼈가 생성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접착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혈액에 있는 혈소판들을 잘 붙이면서 그리고 이 재생을 빨리 도와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현재 뭐 커다란 뼈를 사실은 붙이는 거는 좀 하중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는 분쇄골절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두 동강으로 딱 나는 건 아니고요 많은 뼈가루들이 같이 생기는데 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고정을 할 수 있지만 뼈가루들은 보통 버리거든요 하지만 뼈가루들을 저희가 접착제로 이렇게 같이 묶어주면은 빠른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6개월 걸리는 재생을 저희가 한 2,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두세 배로 저희가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강연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우리 차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단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연구도 물론 잘하지만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벤처도 설립을 해갖고 요새 우리 일자리 창출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MIT에서 통계 낸 아주 의미심장한 통계를 보면 보통 잘 나가는 학교들도 자기네 졸업생들이 어디에 가서 많이 틀어박혔냐 이런 통계 내잖아요 대기업 얼마 취직하고 공무원 얼마 취직하고 그런데 그 MIT 리포트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자기네 MIT 졸업생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새로운 잡들을 많이 창출했냐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통계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차형준 교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합마CRyle 잉내 지민 mek 지민 accompagn 손 잡아두 콩 어우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